찬바람 쩍 내 곁에 I'm you're my favorite I'm you're my favorite baby 제가 포카를 지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얘가 뭔지 모르겠네 근데 점을 되게 엄청 뭔가 많이 챙겨줬어 편지 별시채 너무 이쁘신대 뭐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맛있으면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그리고 오트밀 이거 약간 국룰이 아니 그렇지 쟤 너무 이쁘셔 아니 이 정도면은 쟤 너무 너무 짠 이거 눈눌빈터구나 제가 눈눌빈터로 드디어 양도를 받았습니다 짠 커요 미친 거 같아 너무 귀여운데 흠 아 미쳤다 아니 이거요 실물 미친 거 같아 이거 진짜 이뻐요 미친 이거 진짜 이쁘다 벌스 엔디인데 얘네가 미공포에 미쳐가지고 벌스 엔디한테 엿차를 울려먹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킹났기는 한데 아니 에스파 활동 한 번 했어요 미친 기년도에 벌스로 정규 아니야 미니로 한 번 굉장히 킹났는데 미공포에 미친 데서 내서 더 킹났지만 진짜 포카파리에서 냈어 얘네네 활동을 안 시키고 아무튼간에 까볼게요 왔으니까 까야지 짠 그러면 얘가 4개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까볼게요 짠 리나 두번째는 뿅 에리 에리랑 리나 저 근데 이거 민정이 갈망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뽑아야 뿅 뿅 두번째는 헉 지젤이 충목 아니다 짠 미친 토끼 토끼 윈터 나왔다 미친 개 이쁘죠 이거 진짜 개깁자 개깁자 어떡해 나 윈터자야 뿅 헉 대박 이거 충목 하나도 없는거같아 뿅 빅빅 헐 근데 이거 왜이렇게 이뿅 이거 진짜 개이뿅다 미친 어 이거 진짜 중독 없나 헐 대박 대박인데 진짜 좀 대박인데 마지막꺼는 뿅 대박 이거 4개 다 있어 뿅 아씨 미친 미친 나 이거 뿅 왔어 나 이거 저 이거 갈망이였거든요 미친거 아니야 내 윈터들 제가 요즘 윈터 포카 모으는데 맛들려가지고 그래서 눈물 윈터로 양도 받은거거든요 아 어떡해 너무 이뻐 진짜 개 이쁘죠 진짜 개 이쁘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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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장갑 실물 구경하러 오고 다 솔드아웃이야 이거 포카도 되게 귀여운데? 런쥔이 뭐 있는 얘기였어 그니까 폴판도 되게 귀엽다 이거 타투를 찍고 싶었는데? 어 뭐야? 타투스 찍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네? 살 빡플! 나 타투 사야겠다 그니까 캔디덤 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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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찜이 진짜 맛있지? 이거 아니야? 어 이거 맞는 거 같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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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못 꺼내야 돼 포카? 이거네 한 마리만 데려왔어 되게 귀엽다 이거네 소울복 되게 귀엽다 스페셜 이거 너무 위험해 재현이 이거 포카야? 127 전시회 아주 랜덤 트랙 2차였나? 그건데 내가 뽑아가지고 되게 이쁘다 이게 그 127 시그 아 재현이 127 시그랑 두 장씩 아 맞아 두 장씩 있잖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는 컴포인데 이거 이따가 생각해 이거 시그쿠션인데 알란이었는데 이게 그냥 컴포인데도 너무 이쁜거야 이거네 그리고 이거 럭티였나? 근데 컴폰데도 예뻐서 이게 진짜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여워 이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갖고 싶다 이게 내가 보라머리 세 번째로 샴푸하였나? 너무 예쁘다 보라머리 재현이 아 이거 진짜 이쁘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질주 AR 기억하고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슈스포리 아니야? 키로 키로 얘는 아 얘는 진짜 이쁘어 진짜 갈망이림 진짜 갈망이림 갈망이림 이거는 키로가 처음 봐 아 이거 하트 하트 아 맞아 하트특전이었잖아 나 이거 없어 언니 진료가 가져올거야 아 그치 이거랑 신뢰가 없긴 한데 이거랑 이거랑 나 이거 없어 요거가야? 이거 그 SM 아 이거 그 드림 버전이여나? 론진인데 미친 미친 나 정말 나 갖고 온게 없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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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언니 진료가 가져올거야 이거는 제 컬러에요 나 진짜 키티 광고 나 진짜 키티 광고 나 니가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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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도 이거야 헬로키 공간거 미쳤다 아 맞아 맞아 파우치 공개 이렇게 뒤로 있는게 많이 벌려 그냥 화장품 어 이거 클리오 맞아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얘 종류 엄청 많잖아 맞아 클리오게 다 이쁘다 이거랑 가을 옷 그게 진짜 이쁘다 나는 이거 엘스포카라를 입고 샀어 엘스포카를 못 입고 샀어 엘스포카를 못 입고 샀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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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샀는데 잘 쓰고 있다 다 같이 이게 진짜 유명해 어? 이거 그 포켓아 그거 아니야? 맞아 맞아 물고키티나? 아 물고키티나? 역풀 건데 근데 이거랑 기올립글이랑 이게 내가 제일 잘 쓰는 건데 라벤더 컬러 이거 진짜 색깔이 나 약간 뭔가 연한 컬러보다는 땡한 거 약간 컬러 이거 진짜 내가 잘 쓰는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좋아 되게 약간 편해 눈 약간 두 배로 만들어진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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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페리페라 아 페리페라 이게 나온 지 얼마 못 들었는데 거의 다 샀는데 무드 비건 글로우 맞아 꽤 괜찮은데 시간이 있어서 금방 날라가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싫어 바우치는 바우치는 이렇게 근데 다 핑크야 대박 어쩌다보니 다 핑크 그러니까 어쩌다보니 다 핑크 에어컨도 있는데 원래 에어컨도 있고 응 가지고 다녔 에어컨도 아 깔끔해 근데 충전을 안 해가지고 충전을 안 해가지고 충전을 안 해가지고 아까 나오다가 후다하다 구리어폰 가지고 그치인가요? 향수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선무수요? 그냥 향수 사실 목장수를 오르크팩인데 진짜 좋아 맡아볼래 어 맡아볼래? 아니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그러면 얘를 일단 치워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찍으셨는지 어 얜 얜 얜 얜 얜 얜 얜 얜 나 이거 포로가 어디있지? 런쥔이 이거 런쥔이 이거 인스타 스토리잖아 어디서 모르는 바보 런쥔이 이거 모르는 바보라고 런쥔이 이거 모르는 바보라고 인스타 아이디도 있다고 미친라 런쥔이 런쥔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 애기가 좋은거 이거 햇살이 너무 이쁘어 햇살이 너무 이쁘어 이거 그 MD거든 그 라이딘 MD 이거 AR이야 신기해 헐 아 그럼 찍으면 나오네 이게 진짜 되게 빨간 것 같지 않아 아까 애플 뮤직인가 아니면 어 사운드웨이네 이거 진짜 헐 대박 미쳤어 이거 신뢰했잖아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헐프가 아니어도 갖고 싶어 헐프가 아니어도 너무 이쁘어 이것도 MD 이거 미친라스 MD 이것도 주리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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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 주리오폰 환장 주리오폰 환장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속 찍상할 이유가 있어 내가 이걸 위한 낼드워드였어 그거요? 내가 너 생일편지야 뭐야 너 내일 생일이잖아 내가 이걸 위해서 계속 이걸 찍상하고 빌드워드워드 진짜 말하고 사와요 빌드워드 왜 막카 빌드워드 고마워 내일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저 편집 첫편으로 써서 봐줄게 오늘 준비 눈물을 물리 제일 눈물을 물리다 이걸 이걸 위한 대두렁이었다 미쳤는데 밤에 진짜 밤에 진짜 됐어 비디오 진짜 분위기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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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짠 먼저 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이거 목걸이 칼이 나 나 이게 진짜 포카 너무 너무 많이 들었어 목걸이 퀄리티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 깍 나름 간지 엄청나게 드림처럼 그게 좋은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철사지 철사 바이브다 근데 얘는 나름 두꺼운 그런거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철사다 근데 철사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진 철사예요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보증석 카리나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개 이쁘 대박 이거 프랑스 뭐였더라 애들이 프랑스가 좋았을 때 찍은 거 같은데 미쳤어 흑발 유지맨 미친 거 아닌 대박 이거 때문에 샀다고 내 실버도 없는 목걸이를 미쳤어 너무 이쁘 진짜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뿅 그 다음 럭키 카드 딱 귀엽다 여기 붙어있냐 이렇게 짠 이렇게 보라색으로 부적이 있고 뭐지? 여기 원래 클로버가 이렇게 연하게 그려져 있나? 보면 클로버가 이렇게 연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공공사 이거 때문에 진짜 이 부적 갖고 싶어서 산 뿅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기임? 이거 왜 이렇게 화질이 별로지? 원래 이렇게 화질이 별로인가? 이거 A나 E요? 화질 왜 이럼? 어 근데 이쁘다 화질 되게 별론데 이쁘다 화질이 이래요? 원래? 원래 이런 화질인가? 이거는 닌닌이 다 이렇게 붙어있냐? 호랑이 귀엽다 어 근데 닌닌이 부적이 이쁘다 이렇게 아기 호랑이 아기 호랑이 너무 귀여운데? 닌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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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핑 진짜 이쁜데? 포카가 아 여기 있구나 닌닌이 헤어핑 포카가 진심 개 이쁜데? 오 진짜 이뻐 이거 약간 되게 아기 호랑이처럼 나와 개 이쁘죠 위치 뿅 근데 아무래도 이번 MD의 재범픽은 요 아기 이거 약간 미친 거 같아 왜 이렇게 이쁜? 아 화이팅 칭에